안녕하세요. 감짱입니다. 제 소중한 두 명의 친구가 물심을 모아서 제게 작고 소중한 연말 선물을 해주었습니다. 감사함을 담아서 자랑해볼게요. 감짱!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요?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착각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니에요. 그냥 손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